하늘로야 하늘로야 오늘은 우리 구역공과 종말론 우주적 종말론 두 번째 시간으로 재림전의 대사건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외울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의 끝에 있을 증조들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그 끝에 있을 증조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증조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증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증조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의 세계적 전파와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큰 단락단락들을 여러분 잘 아시고 세분화시켜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세계적 전파 보시면 첫 번째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재림의 증조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뜻이 뭐냐면요 첫 번째 이제 보시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아닌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두 재림전에 모든 사람이 다 개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구상의 모든 개개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전에 복음을 다 드려야 된다 지금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약 75억 명인데 75억 명 개개인이 다 복음을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개종해야 된다는 의미도 아니고 두 번째는 그 개개인이 다 복음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의미가 뭐냐 세 번째로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민족 단위로 이 복음이 하나의 증거가 되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개종한다는 것도 아니고 개개인이 다 복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민족 단위로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애매한 게 이런 세계 성교 단체의 그런 자료를 보니까 어떤 단체는 이 지구상에 12,000 종족이 있다고 하고 또 어떤 단체는 16,750 사실은 지구상의 종족수가 얼마든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이 그 때와 시는 모른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종족에게 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 때 시 왜냐하면 우리가 몇 종족이 있는지 다 정확히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그 종족에게 반드시 복음이 다 전파되는 그 때가 있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그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제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체 인구의 개종도 아니고 모든 개개인에게 복음 전파도 아니고 민족 단위로 복음이 들려지는 그 때에 예수님이 제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성교의 세 가지 모델이 큰 모델이 있는데 하나는 해안선을 중심으로 했던 게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까지 또 하나는 내륙 중심으로 그런데 지금 제 세 번째 모델은 바로 미전도 종족 성교입니다 지금 21세기 성교 방법은 바로 미전도 종족에게 다 성교 사람들이 들어가서 언어를 번역해서 성경을 주고 있고 또 지금 존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모델입니다 그만큼 이 성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언젠가는 모든 종족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그때 예수님 제림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유예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스 말씀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말이 있고 개시록 말씀에도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가 차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제림의 때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 단순한 무의미한 역사도 아니고 단순한 시간과 공간의 어떤 윤회처럼 반복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과 끝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잠깐 이 세상 종말을 유예시켜놨다는 거죠 우리 그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없이 연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두고 그러니까 구속사한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때를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여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존도하고 성교에서 그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총의 증거의 징조는 이스라엘의 회계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가 있다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그 말이 또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 보시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시 나라를 찾았고 그 나라가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런 견해를 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성경에 보면 영적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적 이스라엘이 있는데 여기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할 때 영적 이스라엘을 말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 번째 견해는 온 이스라엘에 돌아온다 할 때 그 세 번째 견해는 진짜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나라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받은 일부의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 택한 받은 유대인의 수가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와 니은과 디귿의 차이가 뭐냐면 공통점은 택자 택자가 돌아온다는 건데 차이는 뭐냐면 두 번째 견해는 육적 이스라엘의 개념 민족적 이스라엘의 개념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취하는 견해는 택자 중에서도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구절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 이 방법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동일한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풍성하게 허락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시기하고 시기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방법으로 유대인 가운데 있는 택자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전도가 유의 의미한 것이죠 여러분 자 우리 내용 연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별로 어려운 게 없죠 여러분 자 첫 번째 다음은 예수로서의 재림전이 일어날 사건 중 보금의 세계적 전파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가위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2번은요 아니죠 3번은요 아니죠 4번은요 맞습니다 민족 단위로 증거되는 걸 했죠 5번은요 맞습니다 심판이 없는 게 아니고 심판이 유예되고 있는 거죠 6번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문자적인 14만 4천 신천자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상당한 수 성경에서는 능이 셀 수 없는 물이라고 말하는 그 수가 돌아오는 것이죠 7번은요 X죠 이거는 이단이 말하는 거고 8번은요 예 동그라미 맞습니다 자 2번 다음은 예수로서의 재림전에 일어날 사건 중 이스라엘의 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1번은요 맞고요 2번은요 국가가 돌아온 거 아니라고 했죠 전체가 3번은요 예 맞습니다 유대인들 중 택자만 돌아온 겁니다 4번은요 맞고요 4번 맞습니다 아까 이거는 우리가 뛰어넘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중에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5번은요 5번은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6번은요 6번 맞고요 7번은요 아니죠 우리가 유대인들을 향할 성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긴급하게 주어졌습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함께 구원을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